일단 야 상대가 공격을 안한다고 했더니 뭔가 이유가 있었네 강제 뭐였지 근데 여깄네요 바오님 또 1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바오님 슈퍼채팅만 15,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15,000원 또 미션우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천원우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해볼까 이번에 어? 분발해봐 자아 분발해봐 자 또 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대가 이번에 구도론을 좀 의식할 거란 말이지 자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로도 일단 보내주고요 바오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바오님도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고 있니? 반달곰님도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반달곰바다님 슈퍼채팅선 응고 있는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오케이 뚝 뚝 자아 어떤 식으로 해볼까 이번은 일단 찍었고요 이번에 딸란트님 아이고 또 만원 후원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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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풀가스로 한번 가볼까 구도룸보다는 좀 살짝 부유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버풀으로 보내주고요 반달곰바다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반달곰님 또 2,000원으로 감사합니다 반달곰입니다 시누력 일단 알겠습니다 자막 아 가스뤼갈까 했는데 일단 들쫓으니까 무난하게 가도록 할게요 호가님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을게 자 지었어요 일단 게이트 플레이저 게이트 플레이 상대의 원게이트 플레이입니다 아이고 플레이임 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유하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저글링 일단은 찍어주고요 덕배님 알고 또 2021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글링 일단 계속 보냅니다 여기 방해 안되게 지를 수 있을까 코드가 오기 전에 자 저글링 일단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대 질러 두마리구요 오 수비 뭔데요 하지만 슥 지나가긴 하나 하나 지나갑니다 일단 가스 한번 파주고요 박수현님 슈퍼채팅 2001 박수현님 알부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하나 잡았구요 일단은 생깎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득을 좀 더 봐야돼 크로브 왔다리 갔다리 한번 봅시다 저글링 생깎을 일단 정신없이 만들어야 돼요 상대를 하나 잡튀 잡고 한번 튀어주고요 여기는 이제 크로브 또 잡아주잔 말이지 왔다갔다 한번 합시다 왔다갔다 상대를 일단은 정신없이 만들어주는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쑥 잡아주고 요거도 한번 더 요거도 잡아주고요 크로브님 알부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번 더 자 그럼 또 저희도 한번 잡아줍시다 정신이 없어 지금 상대방 아 이거 한방 아깝다 한방인데 오 아파 자 레어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많이 들켜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저거 좀 찍어주고요 천천히 이제 수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캐논을 안 지웠어 이 친구 이거는 좀 너무한걸 캐논을 안 지웠단 말이지 캐논을 자 일단 이거를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엘디리님 슈퍼채팅 오천 자 바로 위에 좀 있으면 되거든요 나도 사탄인건가 기분 안좋아서 술마시는데 안주가 필요없네 너무 재밌다 이런 사탄이면 너무 좋지 감사합니다 잘 막아주고 있으면 일단 후속을 그 드론을 찍을걸 일단 좀 아쉽긴 하네 근데 질럿이 많고요 푸호가 이제 좀 많이 느리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은 뮤탈이 좀 활약할 수 있다는 거지 뮤탈이 좀 빠르거든요 상대가 이제 질럿이 나온다 하면은 바로 이제 낚아 먹어줄 수도 있고 해논 안 찍는 거는 좀 그렇긴 하네요 근데 저거 입장에서 좀 선을 좀 많이 넘네 친구가 하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일단은 초반부터 이제 가난하게 만들어줄거란 말이지 상대를 해처리 쭉쭉 늘려주도록 합시다 쭉쭉 부위하게 가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보로드 찍어주고 리타를 공격적으로 쓸거에요 이번에 공격적으로 오보로드를 일단은 좀 뺍시다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효미님 감사합니다 빼야됩니다 죽습니다 돌리려면 이제 초반에 돌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돼요 오보로드야 다 어디가냐 자 상대가 지금 유탈의 존재를 모른다는 거예요 유탈이 이제 뜬다는 것을 제이제로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찍어줍시다 제이제로님 또 멤버십 가입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큰 하나씩 안전하게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안전하게 아마 첫 커즈가 올 때 이제 반겨줄거에요 자 한번 갑니다 유탈을 막을 준비가 됐을까 상대가 과연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비가 돼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란 말이지요 캐논이 있으면은 난리가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자 어 죽어 나간단 말이지 어 시야군 자 그룹 계속 찍어주도록 하구요 방업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럿이 일단 좀 많아요 질럿이 질럿이 일단 이비가 좀 막다는걸 일단 일단 막으러 가야겠다 이거 수비가 좀 어설프어요 제가 지금 수비가 종국이 일단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득을 많이 받구요 일단 히드라를 일단 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드라 드론보충을 일단 되게 잘해줬거든요 얼른 일단 한번 찍어주고 들어가는건 쉽지 않을거란 말이지 상대도 결국에는 이 질럿이 죽는거 자체가 손해란 말이에요 죽는거 자체가 뚫을게 맞는거 자체가 자 다시 한번 가볼까 드론보충 쭉 눌러주구요 히드라 업그레이드 해주고 히드라에 대한 압박을 또 받을거란 말이야 상대는 유탈을 막는다고 이제 되는게 아니에요 자 드론보충 충분히 잘 찍어줬구요 다시 한번 가보자 하나씩 이제 찍어줍시다 하나씩 오우 없어요 일단 템플러 아카이브도 이제 올라가죠 자 가스 일단 지워주도록 하구요 상대를 이제 답답하게 만들어줄 예정이에요 자 프루브가 좀 많이 없네요 프루브가 이분들을 많이 잡아줍시다 일단 야 드론을 너무 잘 찍어줬다 일단 어? 히드라를 계속 찍어줄게요 가난해 보이네 나는 너무 부유한걸 긴구격차가 너무 심하네요 일단 기분 탓인가 가면은 그냥 가도 끝나겠는걸 일단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그 미끼를 던질게요 그러면 히드라 사업도 눌러주고요 이거 그냥 나온다고 자 나는 병력이 많단 말이지 드롬도 옵니다 해처리를 짓는다면 어? 다크 오버로드가 근처에 있어요 넥소스만 강제점사 하겠습니다 강제점사 못 깨나? 어? 이게 안 깨지네 일단은 불만 들어오겠구요 망했다 역전의 발판 취소 하지만 너무 부유해요 히드라는 계속 나옵니다 다시 나오거든요 그대로 다음 턴에 넥소스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다음 턴에 드랍업도 한번 해주자고 가자 드론이 너무 많아서 이게 돈이 넘친다 그냥 자 공업도 됐어요 공업 자 이거를 과연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상대는 과연 지금 막을 병력이 마땅히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하이템플로가 하이템플로가 아직 마나가 그 스폰이 장착되어 있을 것 같진 않구요 자 넥소스 점사 들어가겠습니다 넥 점사 너 아니니 그거는 자 넥소스만 이제 점사할게요 상대 이제 자원줄을 완전히 말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자원줄이 사라졌네요 크루브가 이제 실업자가 됐죠 사라졌습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너도 많이 받아 훈훈하네요 고마워 훈훈하게 이렇게 끝나네요 또 민속놀이답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회원과 함께 ICH 감사합니다.